다시 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뚜두겨 때려서 잡는 것만 해봐야 되나? 뭐 점프만 잘 뛰면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점프 한번 타이밍 놓치면 그대로 게임오버 당하니까 지금은 이걸 부츠로 밟아도 되겠지? 가위날도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망치 또 썼다가는 저거 케이스 부서질 것 같고 점프면 뛰어보자 쟤가 저렇게 반대로 뒤집어지는구나 그럼 이때는 망치를 써야겠고 아하하 이러면 쉽게 하긴 하겠다 음 이제 노는 것도 질렸어 슬슬 끝낼 시간인가? 벗냐 설마? 그럼 이제 자를게 어...떤해 발도하듯이 그냥 싹 빼버리네 망할 놈 오케이 피했으면 됐고 진짜? 어흥 그러면은 이제 신수도 한번 써볼까? 뭘 쓰면 좋을까? 아 적당히 잘라 적당히 됐어 거북이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얼려? 물 뱉어? 뭐 어쩌지 일단 뭐 뱉어 한번 써보자 얼지 안 얼지 모르겠는데 물보단 낫겠지 뭐 물 한번 맞았다고 녹슬리는 없으니까 도와줘 도와줘 우엉꾸엉 냉동비 오우 약 가다? 아 근데 저러고 얼어있네? 얼어서 움직이셨다 자 이때 두들겨 패야되겠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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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손 끄내고 끄네바 냅다 소들어 패 아 얼음을 붙잡아야돼? 나는 손으로 내밀찍는줄 알았는데 던져 오우 헝 아 acaba 학 Editor 아 이게 남는데 근데 중간에 결국에는 점프 한번 해서 피하기는 해야되고 그것만 피하면은 뭐 이렇게 끝나네 흥- 승리 어때요? 항복이죠? 그렇게 어설픈 마음가짐으로 마리오 씨랑 쌀어들다니 얕보지 마리오 췄으면 좋겠네요 어... 한번 졌잖아요 어라? 선체로 죽었어? 막 탈치네 얘도 터져 얘네는 아 돌아오는구나 그냥 잘린 채로 그냥 마리오 주머니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리본이고 굿밤은 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쟤 어디가냐? 얘네 지금 보스가 저기 저러고 있는데 마리오 군 잘해주었어요 저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쥬니어는 어디 있었냐? 마리오 나도 원래대로 돌아왔어 너 좀 하는구나 마리오씨 이제 저 초록색 리본을 해칠 시간이에요 마지막 종일 리본을 마지막으로 꽝 하고 헤쳐버립시다 그래 뭐 마지막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여행을 하는데 이리 안잡히냐?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흡! 호잇! 톡! 촤? 뭐 리본만 보면은 마지막이긴하니까 근데 빗의 선까지는 어떻게 가야돼? 저 떼이디디디디디딤 저 삐에로 타고 갈려나? 탕 드루디디디디디디디디디 마지막으로 또 주머니를 올려주나 엄청 빵빵해지는구만 맥스업 거의 마리오 사이즈가 되는데 주머니가 다 됐어요 이제 종일 리본이 전부 다 없어졌을 거예요 삥 여러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리오씨 마리오씨가 저를 피치상에서 구해주신 이후부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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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씨한테는 신세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긴 안오구나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려요 마리오씨가 안계셨다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지도 우냐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얼굴 밑으로 쓱게 나와가지고 우는지 확인했대 그러면은 진짜 울게 되는데 아니 올리비아군 왜 그러시나요 이제 피치상에 갈 수 있게 된 건 좋지만 과연 제가 오라버님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 큰일을 저 혼자서는 해봐 종이니 아가씨 네 녀석 설마 혼자서 갈 생각은 아니겠지 이제 와서 혼자 간 다음에는 막타충이지 정말 마리오다의 즉 중요한 얘기는 안 맞잖아 빛을 우주구해야지 이 몸도 올리한테 당해서 이런 모습을 내어버린 빚을 갚아야고 말이야 그러고보니까 그렇네 얘는 게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저렇게 접혀있었구나 아 빨리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줘서 나도 여기서 못해 나도 막 잘리고 더럽혀지고 구겨지고 거기다 새해지기까지 있는 걸 새해진 건 네가 들어온 거잖아 계속 이렇게 팔랑팔랑을 만만히 봐도 곤란하지요 곱하고 내 모습을 더욱 더 켜봐줍시다 근데 그 군단 애들 아까 다 나가던데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이 같이 가주신다니 저도 용기가 생겨요 뭐야 뭐러분일 막겠어요 저 근데 뭐래 저 귀야 머리장식이야 뭐야 저어러분일 막을 거예요 꼭 막고야 말겠어요 격위를 다지는 듯한 모습인데 종이조거리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귀엽길만 하구만 그런데 피지성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하하하 노원 걱정마라 이만 피지성으로 가야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역시 단골손님이야 그러니까 이 몸을 빨리 여기서 내겨라 넵 아 땡겨줘야 돼? 싫은데 에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땡겨주자 진행이 안된다 아 저거 나무책기를 풀 생각은 아무도 안하나? 다 날라가네 그렇게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좋아 잘했다 역시 모멸 레벨 쿠파씨 그래서 우리는 화산 위에 있는 피지성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쿠파님 혹시 그 그래 맞아 이럴 때를 위해서 이 성에는 비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다 마리오 종인양아씨 그 비장의 카드 쓰게 1층 창구로 와라 아마 그 레이저 있던 방 거기겠지 어 세이브 시켜주네 갑자기 가자 저것들 안와? 아무튼 가자 어허 레이저 맞춰둔거는 다 그대로 잘 있구나 어 맞구나 마리오 여기다 창구다 이만 비장 카드는 다른 쪽 이만 넘어있다 그리고 문은 거기 있는 기둥의 장치로 단단히 잠겨있다 하지만 그 장치를 푸는 방법을 이머도 까먹은 것이다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장치를 만든 본인도 잊어버렸더니 음순한 본색이지 으하하하 그러니까 그 기둥의 장치인데 이제 세계를 풀게 해주마 돌아가 있는 건 맞게 돼 있는 거지 지금 여기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예이 저것들은 죄다 cctv인가 저였단 말이오 역시 인물만 라이벌이야 비제이 카드는 이쪽에다 따라와 가자 이거 하나만 가져오면 안되나 비싸게 걸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앗 cctv가 아니였구나 킬러였구나 하하 우아 대 이렇게 대단해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여긴 어딘가요 보일러실? 기계실? 비제이 카드는 지금부터 등장할거야? 로켓이라도 있나? 아유 뭐 젊은이 특별히 인류내석에 중요한 역할 시켜주마 이쪽이다 계속 따라오라고만 하네 이쪽은 뭐 없나 여기 뭐 있네 나 이거 타고 싶은데 삐에로 여기는 뭐 있냐 오여는 병사들 얘는 여기 그럼 계속 갇혀있던거야? 고파님께 피해로 조정을 너무 못한다고 혼났어요 저것은 초보 헤이호가 조정에 서툰건 당연한건데 말이예요 기껏 비치상까지 모시러갔는데 심으러 불쌍하게도 올라가서 이거 좀 먹자 돈? 천원 가자 가자 일로 떨어질 수는 없나? 안되나보네 또 뭐야 저기있는 왼쪽 버튼이 비장의 카드를 쓰기 위한 버튼이야 마리오 니네 생일 누르게 해주지 눌러 니는 못누르는 몸이라 그런거 아니냐 아 조사할걸 읏 backups 구파벤가 이거 으으으으 많이보던거 존으로 보니까 되게 좀 그렇다 장난감이를 갖다더 아따 마이도 쉬는데 저거 다 나 쓸 수 있는거야 뭐야 어떠냐 이모가 비장에 가득아 이거 정말로 멋지네요 진짜 최고에요 코파씨 어땐 마리오 되게 멋있지 여기 탈 수 있어 너무 좋지 타기는 많이 타봤었지 내가 먼저 탈거야 마리오는 다음에 타 쟤는 저거로 날면 되지 않나 마귀도 그 비자로 타고 날고 어머 마귀씨 베이썼드 청소하시나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건 제법에서 가져온 마법의 빗자로입니다 전설의 빗자로의 위력을 곧 보여드리죠 이건 또 웬 저희도 같이 할게요 세상에 포턴병씨 어떻게 할게 띵띵하네 다 터져도 되겠다 아니 세상에 이럴수가 포포포턴병씨가 엄청나게 많나요 뭐야 뭐죠 뭐지 뭐냐고 포턴병씨 분명 그때 저를 구하기 위해서 뻥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건 너로 포턴병 아니야 우린 다 똑같이 생겨서 자주 헷갈려 하더라고 하지만 당신 이상에 나 지은건 어째서일까 아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도 포턴병씨 다시 만난거 같아서 저는 너무 기뻐요 다 터질 애들 아니야 같이 가는걸로 근데 도화선도 다 달려있고 좋았어 목표는 화산위치 아니 화산위의 피지성이다 마리오 종인영아씨 니 작들의 준비가 끝나면 출발한다 준비할게 뭐있나 여기 세이브가 있었네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갈래 그럼 조사 비장의 카드 내는 왼쪽 버튼입니다 엔진 정지 내는 오른쪽 버튼입니다 어허 아 뭐 좀 한번 더 누르면 뭐가 되나 싶었는데 없네 그런건 준비하고자시고 더 할게 있나 몰라 갈래 마을에 한번 돌아가서 뭐 있을까 싶긴 한데 귀찮다 좋아 부채성을 출발할거야 예 하도 못하 싹 멈추네 전 탑승했지 좋아 엔진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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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 박수 빼빰 벽락부가 등몬짝이 또 열리고 어으 먼지 떨어진다 햄 빼빰 타고 날라가는 도중에는 뭐 만나거나 하는건 없겠지 아 저 구멍으로 튀어나오는줄 알았네 오우 많다 좋아 간다 화사님의 빛지성을 향해서 전진하라 어우 쿠파빔 어우 카리스마 마교는 이렇게 같이 가라 할 사람도 한명도 없는데 역시 쿠파빔이셔 엉금엉금 드림 잘 따라오네 저렇게 빨리 날아서네 드림 평화롭다이 밤이 돼서 그런건가 좀 어두워보이네 이렇게 커다란 배 하늘 날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잘해봐야 땅에서 조금 떠있는정도인데 하하하 어떠냐 대단하지 이 몸에 비장이 커다니깐 말이야 이렇게 쭉 가면 빛상에 도착하는것도 시간문제야 전방에 장발견 쿠파빔이셔갑니다 종이비행기요? 흐허 뭘로 잡은거기야 종이비행기요? 우리도 대응사기다 봉을 열어라 까봉이 들 던지나 뭐 던지는 담당이긴하지 와 공중전 아 엉금엉금들 아 엉금엉금들 까봉이 저 철퇴공이 그냥 직선으로 쭉 날라가는구나 여기서 킬러도 나오지않았나? 아 나오네 오 쭈니어도 일하고있고 마귀도 일하고 오 엉금엉금들 수가 줄어든거 같다 뭐였지 엔치오크 골즈오크다 아직입니다 아직 됐습니다 많다 더 많아진거 같다 엄청 많다 에잇 계속해서 몰려드렸디 queen 마리오 예약도 돕게 해주마 이쪽으로 와라 싫은댕 포파라도 쏘게 해주나 그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depende 맞췄 natomiast 다시 보여줘 조준서는 그럼 주포의 조작법을 내주마 detailed 이렇게구나 우리 편 쓰면 어데때되나 뭐까 된...IVE 아 yearbook 날라갔네 진짜 쳐어라 올리비아 잘 الم고 있어라 포탈 벽이 이렇게 날라간다 아직은 뭐 여유롭게 날ㅏuate 여유가 없어질isco 나간다 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웝 얘도 써야되는거 아냐? 어 몇번 써야되는거야 두번 여기 하나 저기하나 또, 어디 오른쪽에서 휙 소리가 나는데 마귀가 맞을뿔 했고 마귀가 계속 맞는 것 같고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호우 오 오 호우오 지금 그래 자기소anka 너무 하지 않냐? 왼쪽으로 날아가면 어디로 오냐? 아이 깜짝이야 뭐 큰 게 있는데 저게만 가야? 뭐든ß ges 저거 그냥 메모로 뽑아도 되는거야? 만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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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두대였지 됐고 맞추기 힘들고 빵빵 아우 뭐 이렇게 취한것만 여기 날라와 하트 먹어도 살려줘 하는데 어떻게 살려줘야 되나 히힛 히힛 어휴 마이도 날라온다 빵빵 포턴명 다 터진거 아니냐 계속 들어오네 다음 마귀는 어디로 가느냐 아이 깜짝이야 도와줘서 고마워 죽는줄 알았어 회복 좀 추가로 하트 좀 늘어나면 안되나 적두기를 몰려온다 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몰려오긴하네 아따 많다 빵빵빵빵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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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만 나오네 하자도 한번 뻥 지은이용을 쫓아가고 있고 잡아줘야 되나 잘했어 마리오 나도 좀 잡아주면 안되냐 너네 왜 나를 도와주는 애들아놈냐 응? 빵 후이우 아야 아.. 딴 데보다 맞았네 아우 아우 가까워 내 하트 옳지 리필 막이 어디갔어 그래서 막이 응? 끝인가? 맞네 알지 우선 뭔가 옵니다 저게 뭐야? 캬! 보스 건너져 있군요 대형전압이네요 마리아한테 맞길래? 정말? 부탁드립니다? 싫은데? 같이 좀 하세요 아무튼 쏘면 되는거 아닌가? 빵 빵 빵 빵 빵 뭐 이사명도 뺐는데 인터셉터같은건가? 와 엄청 많은데 훙훙훙훙 많다 이게 다 폭탄병 모습인거 아니야 가엾게도 안 맞는거 같냐 뒤에 더 엄한게 더 많이 있고 빵빵빵 좀? 맞지 좀? 음? 아이고 멀찌감씩 써가지구 거리가 제기가 힘드네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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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맞군 있다 아 아 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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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대만 더 떼면 되겠다 아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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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깝다 드리빡을 기세인데 그러지마라 아우 아우 저것도 저그들끼리는 드리빡 박질 않나 얼마도 떼겨야돼 좀 그만 하지 됐다 아니야? 뻥해가지고 끝난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보네 그만 그만 엔진 다 터지겄네 이래도 안죽어 이래도 이래도 폭탄병을 얼마도 던지라고 됐나? 된거야? 이제 된걸까요? 잘했어 이쪽으로 옵니다 빠르군 저거 쏘세요 여태 쏘았다가 멀쩡한거는 뭐 이제와서 마귀가 막 다친거 같은데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데 방금 상대한게 마지막이었나봐 마르곤우 솜씨가 집어오군요 이번 전투에 있습니다 누구들 한거 없잖아 쫓기는거 도와주기만 있는데 특히 쿠파도 마르효씨 피숭피숭 뻥 에서 정말 멋있었어요 폭탄병인터가 터지는걸 보고 멋있었다고 속이 나온다고 사이코패스 맞아 이제 전수들도 이 몸이 얼마나봐서 뼈쩡이 느꼈겠지 전방야 핏삶 확인 곧 도착합니다 이쁘게도 막혀있네 왼쪽에 적발견 이것저것 dah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어 헤우에 엉금엉금해 저에다 그냥 안녕 이러고 게임 오버가 안뜨나 설마 여태 본 것 중에 제일 아프게 뜨기박았는데 사우나 화구 헉 험한 걸로 다닌군요 멀쩡하네 전화에 부서졌어 대체 어디 떨어진거지 폐지선까지 얼마 안남았던거 같은데요 어 뭐 마리오씨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마리오만 흘려? 그러고보니 여기 좀 덥지않나요 불이야 불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화산에 추락해서 확으로 떨어진거 같군요 여기 목적인데 북이 안붙어? 거기들 있냐 어떻게 또 위험케 저 몸으로 저까지가 있냐 이쪽에 이쪽 배는 부서졌지만 이 몸에게 좋은생각이 있다 이 위쪽까지 얼른 올라와라 아빠 못 사셨군요 지금 갈게요 하지만 이제 빚자로도 도로님의 삐로도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걸어올 수밖에 없겠군요 걸어 이것들아 난 여태 걸어오는데 뭐 없나 빠지면은 차경만 다해나 내리.. 뛰어내리지를 못하나 깨악 너무 뜨거워 보여요 떨어지면 열기 때문에 인생이 끊을 것 같아요 마리오씨 가장적임이 없으니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싫은데 어 오케이 떨어지면 안된다 이건 뭐야 아 이거 키구나 저 상자 안에 내용물 뭐있나 좀 궁금한데 뭐있냐 돈 돈 쓸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나보네 계속 주네 이쪽은 올라가는게 아닌거 같고 어디야 길이? 이쪽인가? 아 아까 했던 말은 됐고 이미 인생 한번 끝냈어 건너갈 수 있냐 이거? 헉 되는구나 되게 이렇게 건너오긴 하는데 길이 어디야 그래서 위쪽이 어디있나? 위쪽이 어디있나? 아니잖아 길이 어디일까 아 이걸 쳐서 쓰러뜨린건가? 쓰러져 쓰러져 아하 그렇죠 손 많이 가게 아따 이거를 빠지니 아잉 와 와 조용유폭탄 명도 있네 이것들은 용엄에 안빠지나? 코커블 같다 조용건이 저렇게 많다니 어떡하죠 도망가야겠지 녀석들 통로만 쫓아서 못오나봅니다 잘됐다 이틈에 빨리 가자 세이브 한번 하고 그냥 쭈욱 돌아서 올라가면 되겠지 아마 이것들이 뭐 계속 따라올거 같긴 한데 삥 얘네는 아이 빅 아야야야 어우 코커블 빠진다이 아무튼 띠띠띠 와 토마토 올라온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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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뭐 맞을일은 없어보이긴 하는데 그냥 길 따라가면 비로다 안 붙잡힐겁니다 니가 붙잡히니 내가 붙잡히냐 허 마귀야 여긴 막을테니 어서가 이거냐 맞네 여긴 제가 막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프님께로 알겠어요 막으신 고맙습니다 안녕 저남이 깔아앉는다 아이고 좀 부숴줘 옳지 다음은 누가 막아줄래 아 일로와 여기에서 좀 더 저기 요소만하는데 옳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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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 잘 맞고이네 든든하다 말하니까 바로 끝나나보네 아 빨개지는거 바 불쌍하게도 마귀 bridge 따오는 주니아 같은데 무매 깜짝이야 נ웁 폭폭 다 빠지네 그냥 휙 여기서 빠질거 같은데? 아니네. 주니어~~ 다 올 increase 여긴 나한테 맞게 얼른가라고 주니어씨 고마워요 파이딘 안된다는 소리는 안하는구나 음.. 꾸빠야 아아 아아 ees 불쌍해라 얘 너무 빠르지 않냐 근데? 나 부닫힐 것 같은데 그래 너 불 쏠 줄 알았지 참 아까도 좀 쏴주지 슈팅 게임 할 때 아님 진지게 좀 저것 좀 막든가 쿠파씨 마기씨랑 쭈녀씨가 이 모노도 그게 신경쓰이면 지금은 그냥 스테게 무사히 돌아올거라 믿을 수 밖에 근데 길을 막아설 수 있나 불그레 쿠파군단은 그렇게 간단히 당하지 않는다고 뭔가 이것 봐라 부서진 배주파가 아직 세면허 보이지 않나 이 녀석으로 를피지사까지 날려보내는거다 어때 뭐지 생각이지 죽을 것 같은데 자 간다 이 몸을 따라와 썩 들어가네 내가 쏴주면 안되나 니가 알아서 해결봐라야 죽었다 누굿았어 그래서 막혀있지 않았냐 피치성 어 뚫고 올라오는 구나 대단해 그 하하 어떠냐 이모이 많은데 빗소년 도착했지 코파씨 정말 대단해요 역시 얼굴이 무서울만큼 실력도 무시무시하네요 드디어 결전이에요 물어보니 나쁜 짓을 멈추고 빗소년을 구하는거에요 끝도 세이브 먼저 하고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세이브 치는 위치 감각은 정말 잡지 못하는구나 6번 토관 열어두고 돌아가기는 귀찮다 갈래 열어 아니 물이 잠겨있는건가 세상에 피트성 열쇠 도대체 어디에 있는거지 어라? 피트성 열쇠? 또 올 때가 됐나? 아 피트성 열쇠 아직 못찾을지도 몰라요 향 와우 그래 마리오카트는 저렇게 글라이더 달려있지 잘 꼽혀있는데 뭐가 루이지씨 멋져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형 피트성 열쇠 말인데 못찾았어 피트성이 날아간 대로 사방팔을 찾아 헤매웠는데 계속 찾지 못했어 분명 어딘가에 그때 사라진 피트성 열쇠가 있을텐데 루이지씨 너무 기죽지 마세요 루이지씨는 한눈팔지않고 한만 보면 필수적으로 열쇠를 쳐주셨잖아요 온갖 열쇠를 다 찾았었지 잘했다 야 미안해요 그렇게 화내지 마 여기까지만 하자 자 열쇠를 뽑아볼까? 땡기 어떻게 이렇게 꽉 끼냐 어우 피트성 열쇠 자 최후의 결전이다 크아 이런 곳에 있었나 괜히 걱정했네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고 난 왜 그 고생을 한거지 루이지씨 덕분에 지금까지 다양한 열쇠를 타이밍이 좋게 될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타이밍이 좋게 열쇠를 가져주셨잖아요 역시 루이지씨는 대단해요 마 응 아이 뭐 그 정도까진 좋아 그럼 바로 피트성으로 간다 어 같이 간다 이거 차 타고 들어가는건 안되나 그냥 다 떼기 부시면서 응? 안돼? 안되냐? 야 운전대 좀 잡아 봐 안되나보네 근데 저 쿠퍼는 언제 펴주냐 저거 열쇠 쿠파성 열쇠는 계속 남아있네 가자 여기까지는 안은 목도고 두번째 피치성이네 그러게 몇달만에 걸렸냐 이만으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게 말이다 들어가고 또 또각 또각 하면서 나오나? 발이 좀 빠르다이 마리오 드디어 와 좋군요 기뻐요 너무 기뻐요 말투는 여전하시네요 공주님 다행히 다무시하셨군요 아 그치 루이지는 여기 빠져본 적이 없었지 자아 이쪽으로 와요 불쌍한 루이지 불쌍한 루이지 너 올라오네 이거? 내가 길로 좀 세고 싶은데 이런데 안 열리는구나 이만 안 만들었다고 안 만들었다는 여기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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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빠진건데 어떻게 되지? 여기도 안 만들었니? 아 여긴 만들었나보네 뻥 뚫려있네 아예 못나가는거야? 뭐 이게다야? 뭐 확인해볼 수 있는것도 없어 그럼 나가 루이지 있는데로 떨어질 수 있나몰라 올라가볼까? 떨어지네 흐엉! 참치 한글자막 by 한효정